네 먼저 오늘 엔터주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 쪽에 봄바람이 분다 뭐 이런 주제를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주가가 최근에 하이브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계속된 바닷건에 있어서의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엔터주들이 다 괜찮죠? 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하이브는 현재 7.4%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호재가 하나 튀어나왔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일릿 효과라는 것을 일단은 25일 기준으로 아일릿이 신곡을 내고 그리고는 이게 새로 뉴페이스가 나왔다는 이유로 바닥에서 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돌아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평선에서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는 위치에서 호재가 터졌죠. UMG, 유니버셜 뮤직 그룹과 글로벌 독점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가장 큰 형인 하이브가 이끌고 그러면서 다른 기업들이 동시에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이제 하이브부터 안 볼 수가 없겠는데 하이브 쪽에 있어서는 오늘 호재가 같이 좀 겹치고 있죠. 유니버셜 뮤직과 함께 10년간의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이게 체결하면 확실히 실적에 있어서 미국 쪽에 더 실리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기업과 협업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나왔고 독점 계약이라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엔터 관련 주들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일단 조정폭이 굉장히 컸던 상황이고 그중에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면 2024년도에는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좀 늘어날 것이다. 이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가장 변동성을 크게 보이고 있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위버스라고 하는 그 팬 플랫폼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입자가 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80% 이상이 외국인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엔터 기업들 중에서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의존하고 있는 몇몇 가지 기업들도 있지만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위버스 쪽에 대한 모멘텀이 추후에는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는 하이브가 주가 흐름도 가장 좋은데 전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가 대장주다. 이제 그 고수의 원픽은 하이브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왔고요. 반면 YG도 반등을 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YG는 증권가에서 그다지 좋지 않게 보나 봅니다. 특히 이제 실적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났네요. 그렇죠. 지금 주요 증권사들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적증 조금 낮춰서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블랙핑크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매출 감소 부분이 가장 크게 느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블랙핑크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약은 체결을 했지만 개별 멤버에 대한 계약은 불발로 이루어지고 개별 멤버들이 다른 소속사나 아니면 1인 회사들을 지금 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이런 개인 활동에 따른 매출 감소분은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증권사 같은 경우 올해 매출 규모가 당년보다 30% 감소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베이비 몬스터라는 신의 그룹에 대한 기대감이 그나마 주가를 최근에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블랙핑크 이후에 7년 만에 YG에서 데뷔시키는 걸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11월에 쇼케이스를 가졌고 이번 4월 1일부터 미니 앨범이 출시가 되면서 아마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대감 자체는 개별 멤버들의 실력이 상당히 좋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분명히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베이비 몬스터 같은 경우도 5세대 걸그룹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세대 걸그룹이 각 기획사마다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 뉴진스나 느세라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이브가 있듯이 이런 걸그룹과의 경쟁에서 얼마만큼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YG 주가도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YG가 제일 문제인 것 같긴 해요. YG. 다들 주요 아티스트들이 떠난 그 공백을 그 다음 세대가 메꿔야 하는데 이렇다 할 그런 움직임들이 없어서 주가도 가장 좀 덜 움직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대중 고수님, SM은 어떻습니까? SM은 주요 지금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아티스트가 누구죠? NCT가 최근에 컴백을 했고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XO를 제일 좋아합니다. XO, XO? 저도 XO까지는 압니다. 아직 컴백을 안 하고 있어서 기대하고 있는데 저는 엔터즈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요. 오늘 방금 전에 YG 얘기를 했고 하이브나 SM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전체 시장의 판을 한번 딱 놓고 보면요. 어제, 오늘, 주요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어떤 종목일까요? 반도체가 움직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돈이 움직이는 경로를 판단해보게 되면 그동안 안 움직였던 종목들 그러니까 낙폭과대라고 우리 흔히 말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시장의 돈이 움직였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엔 NC소프트 그간에 정말 안 움직이다가 8%, 9%, 장률이 10%까지 움직이는 현상 보여집니다. AI가 붙었어요. 내용은, 기사는 그 상승에 대한 이유로의 AI가 붙긴 했지만 CJ E&M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안 움직이다가 어제 또 강세 현상 보여줬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엔터즈들이 그간에 정말 주가가 안 움직이다가 이제 움직임이 진행되거든요. YG가 3, 4 중에서 가장 주가가 비탄력적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YG의 주가를 보게 되면 최근 3월 초에 가장 강했어요. 3만 9천 원 수준의 저점 찍고 지금 4만 7천 원까지 20% 정도 상승을 가장 먼저 보였던 종목이거든요. 증권사에서 일부 부정적인 레포트가 나오긴 했지만 이런 내용보다는 주가의 탄력적인 흐름에서의 바닥을 가장 먼저 찍었던 종목은 YG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전체 시장에 대한 조망을 해볼 때 지금 장은 엔터주가 어떤 이슈에 의해서 또는 컴백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측면보다는 시장의 돈이 갈 곳을 현재 정확하게 포커싱되지 못했기 때문에 낙폭 과대 종목으로 계속 돈이 몰리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들 종목이 더 가느냐 또는 다음 타켓은 어디냐가 궁금하죠. 궁금한 내용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타켓은 플랫폼 관련 주로의 돈이 이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네이버 카카오. 그렇죠. 다음 순서군요. 대형주 내에서 네이버 카카오의 흐름이 돈이 물줄기와 흘러가는 과정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의 전체 시장에서의 흐름을 판단하면 미국 시장이 아직 신고가를 돌파 못하면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반도체만으로 계속 시장을 끌고 가기는 좀 버겁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같이 올라줘야 합니다. 그렇죠. 돈이 계속 이동하는 경로에서 그동안 낙폭 과대되었던 종목들이 흐름이 계속 개선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맥락에서는 플랫폼 관련 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즈에 오히려 단기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 순서를 기다리면서 카카오와 네이버 쪽에 있어서의 접근이 더 좋겠다라는 겁니다. 단기적인 상승 말고 이제 엔터즈는 다시 추세가 돌아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아무도? 조금은 애매함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매함의 이유는 실적인가요?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보다는 일단 최근 반등이 너무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지금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눈높이 높아진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문부가 좀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인데 여기서 이제 주가가 많이 밀리지 않는다면 또 모멘텀들이 붙어지겠죠. 주가가 흐름이 좀 우상향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상승할 수 있는 명분을 찾아서 붙여줄 겁니다. 그때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터즈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가 패턴상 여름에 근해 주가가 강하다는 말씀을 매번 지금이 아니다. 여름에 주가가 강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움직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여름을 겨냥해서 지금 조금씩 사는 것도 충분히 주가 대응 차원에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5위 주제는 엔터즈 얘기해봤고요. 다시 한 번 한 줄평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김대중 고수입니다. 낙폭과 대 순환매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임순재 고수 올해 실적 기대감은 여전하다. 이책기 고수 기분 좋은 반등이다. 테이버 고수 이번 순환매는 엔터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장태5 함께하고 있고요. 4위 주제 확인해보시죠. 그외ем은 엔터다란을 주요. 5위 주제는 엔터다라고 의견을 남겨야합니다. 4위 주제는 엔터다라는 의문입니다. 4위 주제는 엔터다라는 의문입니다.